야경이에요. 여기 또 누가 계신지 있대요? 예쁜 최여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썰매 타러 왔는데 왠건 밤 되니까 고개가 쏟아진다 지금 투거리 쓰거리 고등어 빙어 돼지 빙어 근데 생활낚 식구들 오면 안 돼 전동릴료를 가지고 오거나 채비를 잘해 오시면 굵은 빙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100마리 200마리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곳으로 오시면 안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빙어 입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100여 마리 오늘 일요일날 120, 30마리를 잡고 오셨더라고 낮에 워낙 큰 왕빙신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크고 아름다운 빙어 구경을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얼음 당연히 15에서 20cm 사이 오 쪼정쪼정한다 여기가 어딜까요? 와 의상권 방향에 또 아무도 잘 안 오는 그 저수지 아 많은 한참을 가야 되네 뭐 2, 30분은 훨씬 넘어 1시간 내 거리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1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여기 있는 벌써 30마리 빙어빙어빙어 내부는 공개 안 찍겠어요 잘 몰라요 나도 우리 집 벌써 오 오 오 오 투걸이 쓰리걸이 납니다 네 빙어빙어빙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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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왔어 입질? 빙어빙어빙어빙어빙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 오 오 또 잡아다 아니 입질 없다고 난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진짜 아니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많아요 여기 버글버글해 디퍼인가 뭔가 감지기에는 엄청 지켜 지키는 거 많고 고기는 덜 나오는데 어쨌든 기뻐요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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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요 손 흔들어봐요 여러분 아기들이 손 흔들어요 이쁜 고모 보고 손 흔들고 이쁜 엄마보고 손 흔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